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혁현의 안보정노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중요한 정치권 뉴스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제부터 굉장히 논쟁적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권향엽. 그러니까 김혜경의 수행비서 그리고 일정담당 비서관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문제가 되게 된 게 이재명이 그랬잖아요. 영등포. 아니 무슨 권향엽이가 비서냐. 비서 아니다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조선일보에서 팩트체크에 나섰는데 사실상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의미로 본다면 비서가 맞다. 당연히 맞죠. 이거를 풀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조선일보가 바로 권향엽의 실체에 관해서 이게 비선이 아니냐. 이 사천 논란. 이거를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사의 흐름을 보면 이거 사실상 통상적인 의미에서 비선 맞다라는 것이고요. 사천이 아니냐. 결론은 내지 않고 있지만 흐름으로 본다면 기승전 결론으로 본다면 이거 사천 맞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기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또 저해석입니다. 그래서 상세 관련 팩트체크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법화 의혹 그러면 정점에 당연히 정점에 이재명이고 김혜경이가 있지만 실무상의 정점은 배소연의 5급 비서관. 배소연이가 있고 그 밑에 조명현 수행비서가 있어요. 그런데 조명현 수행비서는 공익신고자로 되어 있죠. 그런데 조명현 말고 조명현 바로 직전에 근무했던 이 수행비서가 있는데 이 비서를 말이죠. 그동안에 법원도 검찰도 불렀지만 응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격 체포해서 조사를 했다. 이 보도가 나오고 있네요. 이거는 채널A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번에는 JTBC 단독 보도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동안에도 이미 저도 여러 차례 보도해드렸지만 부정선거와 총선 대선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민주당 내 경선에서도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실체적인 사례가 직접 실명으로 JTBC가 단독 보도를 했어요. 뭐를 보냐면요. 민주당의 신정훈 의원입니다. 신정훈 의원이 전남 나주하고 나주. 그쪽에 지역구 의원으로 되어 있어요. 나주하고 화순. 이 신정훈이가 말이죠. 이중투표하라. 아주 대놓고 얘기한 내용, 그 녹취록을 JTBC가 단독으로 보도했어요. 최근에 보면 JTBC가 아주 실력이 좋아요. 녹취록을 수시로 보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당연히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것도 고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재훈 의원이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해서 여러 가지 현안 그리고 본인의 심경.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국민의힘 경선 그리고 전략공천 이런 공천 과정에서 아니 이러고 보니까 결국 장재훈만 손해받잖아. 이거 너무 억울해. 이건 왜 희생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 넘나. 이런 비판, 반론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일보가 관련 의견을 지금 장재훈 의원과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장재훈 의원의 인터뷰, 이게 보니까 조선일보 아주 랭킹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참고적으로 전해드리려 했는데 이 인터뷰 내용을 보면 장재훈의 애당심 그리고 윤석열 정부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거의 우선수를 치면 1, 2, 3등 안에 드는 인물인데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관해서 굉장한 관심과 그리고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이 애정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한 15분에서 20분 사이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좋은 격려의 댓글을 올려주셔서 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맨 먼저 권향협의 비서 그러니까 공식 직책은 대선 캠프 때 부실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재명이가 현안을 잘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 명 있다고 했는데 여러 명이 아니고 딱 두 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있다 이렇게 여러 명을 강조하고 나서 그 여러 명 완화부대임 중에 하나일 뿐인데 뭐 그렇게 자꾸 비서냐 비서냐 떠들어 대느냐 사천이 아니다는 점에 방점을 누르고 이거 고발하겠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고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 측에서는 거꾸로 무고죄로 역고발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송전으로 지금 비화되고 있는 상황. 이건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선일보에서요. 이게 사천이냐 아니냐 그리고 비서가 맞냐 안 맞냐 이 팩트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말이죠. 이게 이 사진을 보시면 저도 이미 사진 대서장을 어제 싹 다 보도해드렸는데 이 사진 보시죠. 여기 김혜경. 여기 아예 해경이라고 하고 딱 나와 있잖아요. 이게 경상도 지역에서 대선 때 2021년도 연말 방문 때 찍은 거예요. 여기 김혜경. 여기 딱 서 있잖아요. 이런 데 다 써 있고. 그래서 여기 또 광양이가 이게 12월 10일로 돼 있잖아요. 나의 오르는 정말 파란만장했다. 서울에서 대전 찍고 대구 상주를 거쳐서 군의 휴게소를 둘러서 간담회를 한 다음에 신경주역에서 KTX로 다시 서울로 올라왔다. 이재명 후보 해보지 이거 해시태그 쭉 해시태그 이재명 후보 배우자. 그다음에 해시태그 김혜경 님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 지역 활성화와 스마트팜을 위해서 꿈을 키우고 있는 30대 엄마들과 만났다. 이런 SNS 글이 여전히 살아 있어요. 이 사진들도 권향역 SNS에 살아 있어요. 이거를 어제 언론에서 전부 입수해가지고 전부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흔히 빼박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보면 권향협이 수행 안 했다던데 이거 수행한 게 맞네. 거짓말로 얘기한 게 맞잖아요. 그리고 현장을 수행하고 그러면 이거 비서로 제가도 그랬잖아요. 저도 비서도 해보고 비서실장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우리가 법률적 용어의 비서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현실적으로 보좌하는 사람들은 비서라고 하면 좀 계급이 낮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 이거죠. 비서실에 김혜경 비서실에 부실장을 했는데 왜 비서라고 격화시키냐 이런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는 사적인 인연이 아니고 이건 공천이다. 공천. 사천이 아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비서가 아니라고 했는데 이게 다 틀린 말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거 하나를 보시면 이거 이재명이가 또 거짓말했는데 그래서 이재명이는 계속해서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형으로 원희룡 예비후부도 거짓말로 해서 어제 고발했잖아요.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왜냐? 아니 양평고속도로 이거 원희룡 장관이 장관 부임하기 전에 그 노선이 일부 변경되는 게 다 확정이 됐는데 원희룡 장관이 임의로 윤석열 대통령 내외한테 잘 보이려고 고쳐놨다. 이게 또 허위사실을 유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는요. 이거 무기징역감이 맞아요. 크흑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 사천 의혹을 보도한 기자를 민주당에서 고발했고 그리고 또 관련 언론사는 중재위에 재소를 했습니다. 한동훈 현장 고발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이거 무고죄로 같이 또 고발을 하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래서 문제점이 뭐냐? 비서냐 수행 비서냐 이 표현을 문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5일 날 영등포 시장 방문할 때도 대통령 후보 배우자실의 여러 부실장 중 한 명이었을 뿐이다. 그게 어떻게 개인 비서로 전락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전락 부실장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 명이, 물론 두 명도 여러 명이지만 우리가 흔히 여러 명이다 하면 최소한도 세 명 이상을 여러 명이 아니지 두 명까지는 한 명, 두 명 딱 숫자화 되어 있잖아요. 이게 개념 설정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재명의 두루뭉실 전략이라고 봐요. 대충대충 염화하는 거. 이게 이제 말이 안 맞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조선일보 기사에서도 정치권에서 수행 비서는 정치인과 일정을 함께하는 비서관을 의미하고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다른 비서관과는 달리 수행 비서는 수행이 들어가죠. 수행이란 게 뭐예요? 따라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인 현장 일정에 동행한다. 그래서 정치인과 개인적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맞는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천의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부실장이라는 직제를 맡았는데 부실장은 권양협회를 비롯해서 딱 두 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 부실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정을 담당한 건 맞지만 선거 캠프의 직제이고 일반적인 의미의 수행 비서관은 거리가 있긴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권 비서관은 당직자로 20년 이상 일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인사수석실에서 비서관을 지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 일반적 의미의 수행 비서관은 다르다 이거죠. 왜냐? 당직자로 20년 이상 간부들도 했고 비서관까지 했기 때문에 그냥 수행 비서관은 다르다. 그러나 통칭 비서의 개념은 가지고 있다.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래서 직접 김혜경이 지방 다닐 때 아까 SNS에 올린 글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도 말이죠. 지금 정치권에서도 이거는 수행 비서나 비료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대선 때도 배우자실을 따로 두고 배우자실장의 이해식 의원을 임명을 하고 이것도 매우 이례적이에요. 부실장자리까지 만드는 거.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김혜경이를 부실장자리에 만들어갖고 멋대로 법과 쓰려고. 그러니까 아주 이제 돈에 대해서는 아니 대선에서 떨어진 사람이 무슨 지가 국방위원회에 가겠다고 소리 큰 소리 쳐놓고 국방위 관련 주식 2억 3억 그렇지 사놓는 인간이 어디가 있습니까? 돈의 노예예요. 이재명이는. 이거 이재명이 누구죠? 김혜경이 전부 똑같아요. 그다음에 사천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민주당 내에서도 왜냐하면 3월 1일 밤중에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권향엽이가 내가 치사하게 전략공책 안 받을래. 경선에서 이길 자신 있어. 그러니까 그날부로 바로 경선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 전략공책 이의제기하는 사람들, 떨어지는 거 이의제기하는 사람들, 받아주는 거 한 번이라도 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말이죠. 완전히 분노에 찬 반발하니까 하루 만에 딱 바꿔버린 거예요. 이거 김혜경이하고 인적관계가 그런 사적인 그런 아주 긴면한 프라이빗 관계가 없으면 어떻게 하루 만에 소질든다고 딱 바꿔주냐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공당이 아닌 거죠. 그 공당이 아닌 공천 시스템이 아닌 사천인 거예요. 공천 시스템에 의한 정말 제대로 된 공천했다. 그러면 나 불만이니까 나 그냥 경선할래 한다고 바꿔주겠어요. 안 바꿔주지.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이렇게 신속하게 결정을 뒤집은 거 이거 매우 이례적이고 이해할 수 없다. 석연치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이 반반하고 반론하고 시비를 걸었던 것에 대해서 공감하기가 어렵다. 사천의 냄새가 진동한다. 이게 바로 일종의 부패가르텔이 아니냐. 부패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 커럭션이라는 것이 항상 돈이 개입돼 있지만 여기는 돈 플러스 알파가 개입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정도로 마치고 그다음에는 우선 경기지사. 그러니까 경기지사 누구예요? 이재명이. 이재명이 경기도지사가 됐을 때부터 2018년도 5월부터 내리 3년간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제 대선 때 법화가 문제가 돼서 터지기 전까지 비서로 근무했던 사람을 검찰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해서 직접 체포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거를 지금 채널A가 단독 보도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말이죠. 왜냐하면 법화가 이미 검찰 수사, 재판도 벌써 항소심까지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원에서 불러도 안 가. 그다음에 검찰에서 불러도 안 가. 이러니까 이것도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지금 이 법화가 문제가 제기된 게 언젠데 아직도, 아직까지도 최근까지도 체포를 안 하고 미적거리다가 이제야 체포 조사하는 이 검찰도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 검찰도요. 일종의 직무역의가 아니냐. 김혜경이 법화 가지고 온 국민들이 분노했는데 여태까지 체포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야 체포해?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제가 벌써 2022년도 5월이고 이번 5월이면 2년이 되는데 여태까지 뭐 하고 있었어요? 윤석열 검찰. 수원직업. 문제가 많아요. 이것도. 검찰. 그래서 이 O씨인데요. 이 O씨를 지금 데려다가 조사하고 있는데 이 O씨의 직무를 보면 그러니까 배비서관이 있잖아요. 배비서관. 배비서관 바로 밑에. 왜 배비서관은 사무관이니까 계급이 좀 높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방자치 상태에서 사무관이 높습니다. 중앙정부 부분에는 별거 아니지만 배비서관 밑에서 실제 법인카드 결재를 담당했던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배소인과 지시하는 거. 이거 법화 써 봐라. 이거 얼마 어떻게 나갔어. 안 나갔어. 이거 최고 현장에서 잘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이 사람이 키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김혜경이가 2실까지 끝났는데 이 사람을 체포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체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계급은 7급이고 배비서관의 바로 밑에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조명현 비서관 직전까지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법원도 이제 법원한테도 개심죄 걸렸고 검찰에서 걸렸는데 왜냐하면 체포영장 발부를 법원에서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도 검찰이 주장하는 이 오씨, 피의자 신분인데요. 체포와 조사 필요성을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현재 불러서 조사를 쭉 해왔다. 그래서 지금 채널A 보도를 보면 유형액이 지금까지는 한 2천만 원에 불과한 걸로 돼 있었는데 그보다도 두 배가 많은 4천만 원이 넘는다. 이렇게 지금 추론을 추측을 하고 지금 조사에 임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신정은 의원. 신정은은 지금 어디냐면 나주시 화순 이 두 군데 지역구 의원이에요. 그런데 신정은이가 말이죠. 지난 3월 4일 날 자기 지역구 나주시 동강면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주민들 한 2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일반 시민 여론조사가 오면 그건 그것대로 하고 또 권리당은 여론조사가 오면 그건 그것대로 해라. 그래서 이중 투표를 유도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월 4일이니까 한 일주일 후인 그 당시로 기준으로 하면 3월 11일하고 13일간 경선 투표를 하게 돼 있는데 경선 투표 일주일 전에 이중 투표하라. 부정선거라고 신정은이가 직접 당부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이죠. 신정은이가 저는 이게 저나 투표가 오면 권리당원이다. 그렇게 해버리면 끊어져 버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일반 국민 여론을 하는데 내가 권리당원인데요. 그러면 당연히 저나 끊어버리죠. 조사 안 하죠. 이게 친절하게 돼요. 신정은이가 의정활동을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친절하게 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아주 친절하게 장원 투표도 하고 일반 국민 투표도 하라. 이렇게 이중 투표를 독렬을 했어요. 독렬을. 그러니까 권리당원이 권리당원으로 경선에 참여하고 또 시민 경선에 참여하려면 권리당원이 아닙니다. 그렇게 눌러야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 두 가지 따로따로 알죠? 딱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공직선거법상 거짓 응답을 지시, 권유, 유도하는 행위, 이 금지조항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위반한 거가 돼요. 그래서 지금 전남선관위에서 이 사건을 조사 중에 있고 검찰도 말이죠. 어제 3월 6일 날 이러한 불법 혐의를 잡고 지금 조사 중에 나서고 있고요. 그러면 신정은만 있느냐? 아니오시답니다. 광주 북구 갑에 있는 정준호 후보 사무실은 아예 어제 압수수색을 했어요. 왜냐? 정준호는 지난 2월 21일 날 경선 승리를 했는데 민주당 당부에서 정 후보에 대한 공천 인증을 최근에 보류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 이중 투표 부정선거 의혹은 지금 일파 만파로 커져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고요. 그러면 신정훈, 참고적으로 신정훈이는 어떤 사람이냐? 제가 이렇게 봤더니 64년생이고요. 나주시 화순군 출신으로 되어 있고 고려대학교 신방과 출신이고 지금 민주당 의원, 지역구 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대 초선 의원이 되겠어요. 그리고 전남 도당 의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게 탄로가 나니까 신정훈이가 말이죠. SNS에 해명을 하고 있어요. 해명. 투표 방법을 쉽게 설명하는 것이었을 뿐이다. 말도 잘해요. 이게 독려한 게 아니라 쉽게 설명한 거예요. 쉽게. 아니, 이게 지금 모두 국민학생입니까? 이렇게 이중 투표를 독려해놓고서 쉽게 설명했다고 그러게? 그러니까 이중 투표하는 방법을 쉽게 설명한 거죠. 차고 없이 이중 투표 똑바로 하라고. 아주 나쁜 사람이다. 그래서 이중 투표 유도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 이렇게 강력히 부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당일 선거운동 중에 나주시 동강변에 있는 한 우산 가게 공공근로를 하고 계시는 어르신 10여 명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방문해서 어르신들께 인사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그리고 방송에서 보도한 발언. 이거는 본인이 민주당의 국민투표 참여, 국민참여 경선 투표 방법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쉽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내용이었을 뿐이다. 그리고 선거구마다 투표 방법에 대한 질의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녹취록의 장소는 10여 명의 어르신들이 계신 곳으로 의도적으로 이중 투표를 유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이중 투표를 독려할 이유도 없었다. 다만 경선 선거 과정에서 문제 소중을 갖도록 주의하겠다. 주의를 진작부터 했어야죠.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장재원 의원의 조선일보 인터뷰 내용을 상세하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원 의원이 누군지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쭉 말씀을 드리면 우선 불출마 선언한 후에 어떻게 지냈느냐. 쉽게 얘기해서 우선 요새 억울하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다. 그리고 내가라도 그냥 불출마를 하는 바람에 분위기가 반전이 됐지만 아직도 한 달이나 남았기 때문에 서너 번 정도는 출렁일 수 있다. 자만하지 말아라. 그리고 패배감에도 빠지지 말아라. 이게 인터뷰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출마 선언은 어떻게 지냈냐. 제가 보기에는 책을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6년 정치 인생을 돌아보게 됐고 집사람의 출판 기념회로 후원금 모으는 게 보기 싫다고 해서 정치 입문하고 책을 안 썼는데 생각해 보니까 기록할 부분도 있다. 이건 무용담이 아니고 정치적인 사건들을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도 있다. 그래서 정치 입문했을 때 미국산 소고기 촛불 집회가 있었고 한미 FTA, 용산 사태, 사대강 사업, 탄핵, 윤정부 탄생까지 주요한 사건을 겪었기 때문에 평가받을 대목도 많이 있다. 하나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시생은 당선인 비서실장 때부터 각오했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각오를 했고 그리고 강서구촛량 선거 이후에 또 엑스포 실패 이후에 부산 민심이 굉장히 요동쳤다. 그래서 이 판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총선에서 지는 것밖에 없더라. 그래서 총선 패배하면 식물정보가 되고 장재훈이 사선한들 식물국회의원이 되지 않겠냐. 그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그래서 불출만한 것은 최선이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지난 5일 날 불출만 발표 당일 5일 발표한 5일 전에 부산을 방문했는데 대통령과 경합했느냐. 이 부분이요. 이거는 아, 노노 아니다. 뭐 제가 봐도 그렇죠. 사람들 잔던 데서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말도 안 되지. 그래서 본인의 아버지 기일이 작년 12월 6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산소에 가서 마지막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고민을 쭉 하고 그리고서 불출만 선언을 한 작년 12월 11일에 더 이상 당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저녁 6시에 지역구 일정을 마치고 서울 비행기를 타기 전에 보고 싶은 아버지 이제 잠시 멈추랍니다. 라는 메시지를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결심을 했다. 그리고 산악회 행사를 그때 어마어마하게 했잖아요. 버스 92대에다가 4,200명. 그래서 이게 반발한 거냐 새과시한 거냐 이런 그 당시 보도가 있었는데 무슨 소리냐. 이게 새과시가 아니다. 이건 석 달 전부터 해온기 때문에 세몰이 했다고 하는 것은 과장된 것이다. 옳지 않다. 그리고 혁신윤이나 여권으로부터 수도권 출마 요청을 받은 적이 있냐. 그랬더니 받은 적 없다. 그리고 핵심적 역할을 한 분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 윤석열 정부에서 이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서 그랬더니 책임은 져야 하는데 방법은 그런 식은 아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당 장원을 비롯해서 신윤 핵심 의원들을 불러서 희생할 의사를 물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어떠냐. 그랬더니 그거 사실이 아니다. 당연히 사실이 아니라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신윤 핵심들을 대부분 공천받았는데 이거 억울하다는 생각은 없냐. 그랬더니 내가 내린 결정을 억울하게 생각하면 너무 비잠하지 않냐. 나마저 희생을 안 했다면 당 세신에 대해서 궁색하게나마 할 이야기조차 없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윤석열 정부와 총선은 3년이 남았는데 총선 패배로 아무것도 못한다면 그 절망을 어찌 감당하나. 억울하다는 생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출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잘한 것이고 너무 늦게 내렸다 놨다는 평가도 있는데 그거 아니다. 그러니까 늦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서 본인은 대선 때부터 지금까지 4번 백의정문을 했다. 이거 맞아요. 그러니까 선대위 비서실장이 내렸었지만 김종인 반대로 내려놨고 그리고 대통령실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도 나는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비서실장 설도 많았잖아요. 안 했고. 세 번째로 김기현 대표 때는 내가 꼭 사무총장을 하고 싶었는데 그것도 김장연대 하는 바람에 안 했고 이번에 불출마. 그래서 네 번째 백의정문까지 했다. 옳은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장지원 의원의 결단처럼 높이 평가하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국민의힘 공천 어떻게 보느냐. 그랬더니 잘한 건 아니겠느냐. 우선 검사공천, 용산공천 프레임에 걸리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벨트, 부산 분위기. 그랬더니 지금 부산에서도 상실감이 기대로 많이 바뀌고 있다. 왜냐하면 최근에 윤 대통령이 또 가서 글로벌 허브 도시를 만들겠다. 특별법도 지원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잖아요. 그리고 신공항 건설, 산업운제 이정 딱딱 하겠다. 그러니까 부산이 기대로 바뀌는 게 맞죠. 다만 이번 총선 전망 이거 굉장히 어렵더라. 그래서 지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고 한 달이면 앞으로도 서너 번 정도 바뀐다. 그래서 말실수 나오지 않도록 절박한 마음으로 국민에게 호소하라. 그리고 한도훈 비대위원장을 어떻게 평가하나. 이게 많은 함축성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뭐라고 했느냐. 그대로 인용해지면 총선 관리라고 하는 특임을 받고 비대위원장이 되셨기 때문에 지금 평가하는 건 이르다. 저처럼 불출만한 사람, 공천받아서 후보가 된 사람, 또 한 비대위원장과 당치도부 전체가 절박한 마음으로 뛴다는 생각만 할 때다. 그리고 앞으로 여기서 잘한다 못한다 하는 말은 없어요. 과제를 주고 있어요. 숙제.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아직은 평가가 좀 이르다라는 말로 함축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한도훈 위원장의 활동. 지금 지표상으로 보면 아주 잘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우리가 국민들의 상식적인 평가가 아니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말을 안 해. 지금 그걸 보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한 달이면 판이 많이 바뀔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의 신중을 기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왜냐하면 잘한다고 해도 이거 잘못하면 또 역품이 물 수도 있고. 그래서 조심하는 것 같아요. 상당히 정무적 판단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계획은 현재 구체적인 계획을 얻고 총선에서 지면 장재원의 정치인세도 없다는 생각뿐이다. 뭐 아주 삼선의원다운 무게감 있는 발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고요. 앞으로 계속되는 저의 방송에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